일단은 저희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둘, 셋! 예스야 하이덱, 안녕하세요! 메이버스입니다! 저희가 정말 오랜 것 같아요. 신경이 아닌, 신경으로 오늘 버스킹을 준비하셨어요. 자, 그래서 오늘 그래도 자기소개 한 번 해야될지 않겠어요? 네!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홍콩에서 온 홍콩의 에디라고 합니다. 아~~ 맨날 홍콩의..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오늘 홍콩에서 온 이라고 하시는 분이세요. 안녕하세요, 일본에서 사리라고 합니다. 귀여워. 아, 저는 백크북에서 온 제이북이라고 합니다. 만나고만 깠습니다. 오늘 8시까지 10시까지 공연을 쭉 할 거고요. 혹시 저희 공연 보고자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저희가 지금 길을 막게 되면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신다는 조금만, 조금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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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자리를 조금 채웁세요. 앞에서 조금만 마세요. 네, 앞에서 조금만 마세요. 보단 아파서 좋겠습니다. 네, 좋아요. 왜냐면 여러분들이 뒤에 사람들을 지나가야 되거든요. 앞겨루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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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럼 바로 다음 곡 한 번 가볼까요? 언니 자. 제가 가위바위드로 쳤어요. 가위바위드로 쳤어요. 그래서 바로 가위바위드로 쳤어요. 네. 여러분, 신곡! 신곡 할까요? 아니면 블랙핑크 노래 할까요? 블랙핑크 노래 보고 싶은 사람 소리 한 번 들어주세요. 그리고 신곡이 르세라 팀 신곡 보고 싶어요. 모르겠어요. 다시 할게요. 블랙핑크 보고 싶다. 안티 프레자 보고 싶다. 약간 신곡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. 제가 와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연속한 부분까지 나 혼자 얼마 안 됐잖아요. 열심히 한 번 해볼게요. 여러분, 잠시만요. 화이팅, 화이팅.